ㅠㅠ ㅠㅠ 혜철이 화났어? 아가애들이 혜철이 괴롭혀요?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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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철아 꼬리 감춰 꼬리 쌀랑거리니까 그러지 ㅠㅠ 귀여움이 혜철아 아기들이 혜철이 엄만 줄 아나 봐 ㅠㅠ ㅠㅠ 아이 짜증나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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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 땜에 싫어 ㅠㅠ ㅠㅠ ㅠ ㅠ ㅠ 잘 했다 잘했다 누나야 괴롭히지 마라 착한 누나야를 꼬리 말라 자꾸 딸랑딸랑 거리 주는데 잘한다 강릉 통닭 drogue 남순 정리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